이 짤의 출처를 찾아서 대결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짤의 부부자 김용명 씨를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이름아요. 짤 출처! 이 짤의 출처를 찾아서 대결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LED에 온라인에서 자주 쓰이는 짤이 뜨면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본인의 이름을 외친 후 제가 호명하는 순서대로 해당의 짤의 프로그램 명을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오픈! 어? 누구야 이게? 성공이 무라일 제자이! 넉살! 아빠 같이 가! 실패! 아빠 어디 가? 실패! 나래! 아빠 어디 가 이! 실패! 아니 아니 옛날이야 옛날에 여기 짤 봤는데 뭐지? 아빠 어디가 맞는데? 아빠 어디가 맞잖아. 지금 말한 거는 다 정답에 들어가요. 근데 이 아빠 어디 가 가 이때 당시에 어느 프로그램에 밑이 있었... 심! 아! 일밤! 아빠 어디 가! 특수기호 어디 있습니까? 오케이! 오케이! 아빠 어디 가! 다음에 당일 특수기호가 들어가겠죠. 뭡니까? 아니 그러니까 뭐냐고요 형님! 뭔데요 뭔데요! 3! 99% 정답! 키! 키! 일밤! 아빠 심표 어디 가! 물음표! 99% 정답! 넉살! 넉살! 일밤! 일밤! 아빠 심표 어디 가! 느낌표 물음표! 실패! 태연! 태연! 일밤! 아빠 느낌표 어디 가! 물음표!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이거 어떻게 알았어? 탱구 소스까지 들어갑니다. 어디 가? 세크릿추 제가! 세크릿추 제가! 세크릿추! 하나 잡아줘! 잡아줘! 아니 앞에 음식을 잡아주면 돼! 줄을 들어야 돼! 앞을 들은 거 아닌가? 아니 앞에 음식을 잡아주면 돼! 저리 가! 저리 가! 저리 가! 저리 가! 뭐 하는 거예요? 세크릿추지 말고! 저리 가! 아니 음식을 잡아주면 돼! 아니 오빠가 웨딩이모도 아니고! 웨딩이모? 어딜 잡아줘야 되는 거야? 음식을 잡아주면 본인이 들잖아! 아이고 아이고! 나는 음식이 더 귀해 보였거든! 오늘 두 분이 웨딩이모은 너무 무서울 거야! 어떻게 들어야 될지 몰라서! 오늘 많이 배우네! 자 탱구! 자 수제! 왜? 장난 아니에요? 케첩과 머스터드의 조합이! 무조건 발라야 돼! 자 가자 가자! 이 오빠는 가래뚝을 가져왔는데! 큰일 났다! 큰일 났다! 다음 문제! 보여주세요! 임시원 킹도너츠 짤! 임시원 킹도너츠 짤! 형이 뭐야? 뭔 잼 먹었어? 뭔 잼 먹었어? 뭔 잼 먹었어? 실질적으로 저도 킹도너츠 가면 이 도너츠만 먹거든요! 네가 물어보면 무조건 이렇게 나와야 돼! 진짜 좋아해요! 날개잼이 나와있어! 진짜 좋아해요! 날개잼이 나와있어! 날개잼이 나와있어! 날개잼! 미생! 아니 아니야? 실패! 아 모르겠다 전혀! 드라마 영화! 우리가 촬영 내에서 이 얘기를 무조건 듣습니다! 무조건 듣고! 영어입니다! 영어? 엔지! 엔지 전! 엔지 전! 엔지 전! 레디! 그 전! 키! 스탠바이? 카메라? 실패! 실패!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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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세 번 실패해가지고! 신우 실! 스탠바이! 들어왔어! 성공! 성공! 성공입니다! 스탠바이! 지금 CH 상사 대표님이 입도 못 대고 있는데 계셨네요! 직원들 가만히 있을 겁니다! 직원들 가만히 있을 겁니다! 직원들 가만히 있을 겁니다! 아이씨! 결론을 내면 어떡해! 가만히 있을 겁니다! 가만히 있을 겁니다! 가만히 있을 겁니다! 자 우리 모두 가만히 있을 겁니다! 가만히 있을 겁니다! 가만히 있을 겁니다! 좋습니다! 자 다음 짤! 보여주세요! 가만히 있을 겁니다! 누가 우리의 기죽였어 짤입니다! 나래! 누가 우리의 기죽였어! 나래! 나 이걸 너무 재밌게 봤어요! 직장의 신! 직장의 신! 다시 한 번 들어볼게요! 대장입니까? 정확히 대장 어디 쪽입니까? 직장의 신! 직장의 신! 직장의 신! 정답! 나오세요! 우리 나래훈 씨 나오세요! 나래훈 씨! 다들 왜 나가! 왜 못 나가겠어! 이런 걸 잘 못해! 음악이나! 오직 그냥 춤만! 그래도! 새우 봐야? 먹게 됩니다! 다음 짤! 5분! 슬플 때 쯤 짤! 슬플 때 쯤 짤! 키! 내 남자의 여자! 춤추어? 정답! 정답! 우와! 어떻게 알았어요? 교양? 교양? 이게 내 교양이다! 오! 누구한테 하는 얘기! 오! 누구한테 하는 얘기! 이거 어떻게 알았어요? 이거 명대사가 많아! 이거 명대사가 많아! 오! 너 이 짓 하고 싶어서 친구 남편 뺏어! 괜찮냐? 교양 좀 차려요! 교양? 나는 이게 내 교양이다! 너 교양 있어? 교양? 이게 내 교양이다! 오! 누구한테 하네! 누구한테 하고 있어! 명대사가 많아! 이거 어떻게 알았어! 안고 싶어도! 안고 있어도 안고 싶고! 보고 있어도 보고 싶어! 봤구나! 이거 봤구나! 난 이런 거 너무 좋아해요! 소세지는 솔드아웃! 아싸! 다 나갔어요! 소세지 다 나갔습니다! 아! 나온 거! 큰일 날 뻔했네! 소세지는! 어? 좋습니다! 지금 CH 상사에서 주문이 들어왔는데 무슨 주문이란다! 대표님이 너무 지금 손을 지금 안 들어가지고 멤버들이 찬혁을 얘기하면 찬혁씨가 얘기하게 돼요! 오케이 오케이! 본인들이 찬혁 얘기해! 어쩔 수 없지 뭐! 이름을 얘기하면 됩니다! 다음 짤은! 승모근 운동을 한 그녀 짤입니다! 호요! 주세요! 이게 뭐야? 이건 뭐야! 승모근이 오늘 전 세계까지 올라갔다고요? 저 정도면! 야! 300kg도 안 쓰는 짤인데! 아니 그게 아니라 300kg도 될 수 있어요! 여기에 단백질이 이만큼 들어간 건데! 찬혁! 찬혁! 승모, 승모, 그녀? 승모, 승모, 그녀? 승모, 승모, 그녀! 승모, 승모, 그녀! 승모, 승모, 그녀! 이게 뭐야 근데? 나 뭐 걸려가지고 자 힌트 들어갈게 힌트! 찬혁이! 수현이에게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은 말이 뭘까? 하고 싶은 말이 뭘까? 찬혁! 아 사랑이요? 찬혁! 이건 하지마요! 오랜만이야? 여동생한테 오랜만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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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본 지 좀 됐나 봐! 오랜만이야! 실패! 하네! 하네! 사랑해! 싫어! 20% 정도! 남매들끼리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야! 정말로! 넉살과 우리 성실 씨 사이가 어때요? 어? 어? 사랑하는 사이! 사랑하죠! 뭐라고요? 사랑하는 사이! 뭐라고요? 이름을 얘기하셔야죠! 넉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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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혁! 넉살이에요! 넉살이에요! 넉살입니다! 아 이 본능! 이 본능! 넉살입니다! 살아가는 그 사이! 90% 정도! 땡땡! 사랑하는 사이! 땡땡! 찬혁! 찬혁! 두 글자! 엄청 사랑하는 사이? 아쉽습니다! 실패! 동현! 정말! 실패! 크게 사랑하는 사이! 실패! 찬혁! 작게 사랑하는 사이? 아 죄송해요! 아 왜 이러는 거예요 정말! 찬혁 씨 왜 그러는 거예요! 운명이에요 운명! 누가 누구한테요? 그냥 사랑하는 사이! 찬혁입니다! 드디어 맞춰냅니다! 승복운동을 한 그녀의 짤은 그냥 사랑하는 사이에서 나왔습니다! 그냥 사랑하는 사이에서 나왔습니다! 아 그럼 왜 짠 거 들고 가? 붙어 주세요! 그냥 갖고 와요 이제! 찬혁 씨! 오세요 오세요! 시작!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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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어디 가게! 어디 가! 다녀오세요! 오세요! 이제 대표 퇴근했다! 대표 퇴근했어! 힘들었다! 이제 우리 멤버들 집안 싸움입니다! 과연 이 짤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보여주세요! 임용짤입니다! 임용짤입니다! 봤어요, 봤어. 인용 짤. 근데 여기에서 출처가 어디요? 거기야, 이게 어디냐면 러브 워예요. 러브 워? 러브 워 그거... 맞춰주세요. 어? 한해! 한해. 사랑과 전쟁. 그렇지요. 그렇지요. 실패. 뭐예요? 뭐예요? 오빠 왜 그러는 말이야? 좋은다비치 노래 제목. 자, 아닙니다. 힌트 좀 주세요. 힌트. 사진 속 강민경 씨에게 해주고 싶은 말입니다. 지금은 울고 있죠. 그러지 말고. 먹살! 웃어요, 그대. 어? 80% 정도. 그대 말고, 그대 말고. 웃어요. 웃어요. 당신. 당신 말고요. 가족 중에 한 분. 동현. 동현. 당숙. 웃어요, 당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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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숙은 뭐야? 당숙, 웃어요, 당숙. 웃어요, 당숙. 실패. 아, 이거 너무 좋은데? 당숙 실패. 아니, 웃어요, 엄마, 아빠. 넋살. 웃어요, 엄마. 엄마.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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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어요, 엄마. 정답입니다. 자, 웃어요, 엄마가 정답입니다. 이제 두 분 다 왔습니다. 결승전. 두 분이 만난 거 오랜만 아니에요? 네, 오랜만인 것 같아요. 오랜만이네요, 두 분. 자, 다음 짤을 공유합니다. 다음 짤, 보여주세요. 자, 이 짤은 밤샌 사람 대 일찍 일어난 사람 짤입니다. 밤샌 사람과 일찍 일어난 사람 짤입니다. 누가 밤을 샜고 누가 일찍 일어나는지 알겠죠? 밤샌 사람 너무 걱정된다. 이게 두 개를 맞춰야 돼요? 같은 드라마입니다. 진짜? 시대만 알려주세요, 시대만. 동현. 뭐 육룡사신기 뭐 이런 거. 육룡사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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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룡사신기는 어떠한 거죠? 육룡사신기. 집을 고를 때 우리는 이걸 신경을 많이 쓰고 저 같은 경우에는 유독 신경을 많이 씁니다. 동현. 동현. 풍수지리. 그런 드라마가 있어? 65% 정답. 풍수가 들어가요. 풍수가 들어가? 풍수가 들어가는데 풍수 앞에 뭐가 들어갑니다. 아. 하나만? 뭐? 풍수. 그렇지. 한해. 한풍수. 실패. 집 가. 가풍수. 그렇지. 실패. 한해. 나풍수. 아, 실패. 조풍수. 실패. 한해. 박풍수. 실패. 왕풍수. 실패. 집이 이럴수록 좋아해. 한해. 태풍수. 뭐라고요? 태풍수. 대풍수. 이 중에 정답이 있습니다. 대풍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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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이 안 되는데. 정답. 김동현. 김동현. 태풍수입니다. 태풍수는 날라가지, 집 날라가잖아. 한해를 이겨냅니다. 한해만 만나면 이기더라. 타격 센데? 자존심 좀 상하겠는데. 타격 세다. 한해만 만나면 이겨요. 습관이에요. 첫 번째 짜리. 디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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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하다. 사랑한다. 드라마에 맞춘. 다시 한 번. 유기 쉽다고? 미안하다, 사랑한다. 아니, 피가 저렇게 나는데. 특수기호 있습니까? 특수기호. 미안하다, 심표, 사랑한다. 점. 킥. 킥. 미안하다, 심표, 사랑한다. 뒤에는 없어요? 없어요. 신. 천답입니다. 신. 천답입니다. 신. 신 챙피해. 신 챙피해. 아주 챙피한 타이밍이었습니다. 아주 부끄러운 타이밍이었어요. 아, 위험이 돼서? 근데 좀 아쉽겠어요. 좀 아쉽습니다. 베스트, 베스트. 어때, 어때, 어때. 킥. 그 싹싹한 거랑 밑에 단 게 받쳐주니까 궁합이 잘 맞아요. 라떼에 더 디저트화라고 해야 하나. 라떼에 디저트화라고 해야 하나. 커피 진짜 소원을 해. 내 거, 내 거. 다음 문제. 튜든! 튜든! 자, 5열 나왔습니다. 튜든! 자, 5열 나왔습니다. 5열 짜리입니다, 5열 짜리. 튜든! 해바라기. 해바라기. 해바라기 아니야. 해바라기 아니야. 해바라기 아니야. 넓이가 다르잖아요. 머리가 길어. 조금 더 작아요. 머리가 길어. 수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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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한번 가보고 싶다 하는 생각이 있을 거예요. 가보고 싶다. 태연! 태연! 스리. 하버드대. 30% 정답. 하버드. 30% 정답. 덕살! 덕살! 하버드대학에서 생긴 일. 그거는 좀 많이 섞였다. 디딘! 실패! 디딘! 카이스트! 완전 실패. 심! 심! 하버드대학의 공부벌레들? 하버드대학의 공부벌레들? 하버드대학의 공부벌레들? 여러분. 하버드대에서 사랑이 펼쳐집니다. 하버드대 러브. 태연! 태연! 하버드 인 러브. 지금 태연이 얘기한 건 제목에 다 들어가요. 러브 인 하버드. 세 글자가 비어요. 세 글자가 비어요. 넉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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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브 인 하버드 스토리! 디딘! 실패, 디딘! 러브 스토리 인 하버드! 정답입니다! 러브 스토리 인 하버드! 러브 스토리 인 하버드! 러브 스토리! 사랑 이야기 인 하버드! 이렇게 하면 디딘이 키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에이스로 급부상하고 한 해가 꿈꾸는 위치까지 올라갑니다. 하버드까지 가서. 제일 부러워. 편하게 해, 편하게. 제일 부러워. 아니 하버드 가는데 울리는데? 다음 보여주세요. 자, 혈압 오르는 중. 혈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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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르는 중. 너무 쉽잖아. 덱스 빨랐어요. 덱스 빨랐어요. 신서유기. 실패. 한 해 빨랐어. 한 해 빨랐어. 한 해 빨랐어. 신서유기 2. 실패. 잘해야 돼요. 신 잘해야 됩니다. 신서유기 4. 업. 덱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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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많이 했나? 신서유기 5. 업. 날이 빨랐어. 날이 빨랐어. 날이 빨랐어. 신서유기 5. 신 이랬어요, 신. 다운. 넉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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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킨, 치킨, 치킨. 넉살. 게임이니까. 치킨. 왜냐면 우리 모두가 오늘 치킨 세워주기로 했잖아요. 네, 치킨 세워주기로 했잖아요. 치킨. 네, 치킨. 신서유기 6. 신. 근데 6을 이렇게 하는 건 처음 봤어요. 이렇게가 아니고. 귀엽잖아요, 귀엽잖아요. 귀엽다, 이거. 1부터 가세요, 1부터 가세요. 1, 2, 3, 4, 5, 6. 약속. 정답입니다. 스키. 이게 그렇게 많이 했구나. 스키가 정답을 만찬합니다. 스윙스야, 이게. 축하드립니다. 스키. 축하해요. 감사합니다. 스키까지 먹게 됩니다. 피오 한 달 남았대. 피오 한 달 남았어? 진짜야? 다 했네, 다 했네. 피오 한 달 남았는데. 다음. 세리. 나라. 지금 다시 기다려, 기다려. 자, 자자. 장도연 씨. 우리 나레스 절친. 장도연 씨가. 절친 나레 씨가 대상 받고. 리액션이 딱 잡혔는데. 이 자리 뜬 거예요. 2019 MBC 방송연의 대상. 방. 나. 레. 진짜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면요. 내일 술 먹자 내가 살게. 근데 너무 받고 싶었어요. 날의 2019. MBC 연예대상. 몇 년도에 정확히 얘기하세요. 자기가 대상단 연도인데 왜 모르겠어? 2020. MBC. 마지막 기회입니다. 숫자 정맞기. 자기 상태가. 본인이 이거는 틀리면 이상해져요. 그래요? 맞춰야 됩니다. 2019. MBC 연예대상. 19요? 실패. 태연. 태연. 2020. MBC 연예대상. 실패. 덕살. 2021. MBC 연예대상. 실패. 실패. MBC 연기대상? 연기대상? 실패. 이게 쪼겼나? 좀 더 들려야죠. 우리가 뭘 합니까, 지금? 네? 날의. 2019. MBC. 방송 연예대상. 이거다. 정답입니다. 방송이 들어갑니다. 맞다. MBC. MBC. 환나래. 물고기상, 물고기상. 과거의 눈물. 저거 세차장이 있는 거 아니에요? 어허허. 세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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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차장이다. 먼저. 우리 연예대상 대상 받을 때 장도연 씨가 굳이 울었어요. 그 짜리 아주 큰 기억이 납니다. 덱스가 서 있네요. 덱스가 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괜찮아요. 한 명 빼곤 다 먹어요. 왜 저러로 봐요, 왜? 왜 저러로 봐요, 왜 저러로 봐요, 왜 저러로 봐요. 본능적으로 아니다, 본능적으로. 이게 본능적으로. 본능적으로 알아. 저는 눈치가 빨라서. 어어어어. 레너드는가지고. 좋아요. dartik. 약첸끼린 보는군요. 든든해, 든든해. comunidad은? 자, 이 짤은 놀랐을 때 쓰는 짤이라고 합니다. 이거 유명하지, 뭔지 바로 알겠다. 어, 그래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냐. 야채끼리는 보는 거야. 든든해, 든든해. 자, 이 짤은 놀랐을 때 쓰는 짤이라고 합니다. 아, 이거 유명하지. 뭔지 바로 알겠다. 어, 그래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냐? 똑똑한 척하네. 똑똑한 척하네. 자밀라 짤 아니야? 자밀라 짤? 7! 7! 7! 도렴이 형, 도렴이 형 모를걸? 이건 진짜 몰라. 3. 살인 건 별로 없지만. 3. 살인 건 별로 없지만. 텍스트! 오, 비슷해. 80% 전담. 텍스트 빨랐어요. 텍스트 빨랐어요. 차린 건 차린 건 쥐뿔도 없지만. 정답입니다. 차린 건 쥐뿔도 없지만. 이렇게 되면 좀비버스팀. 좀비버스팀 다 먹어요. 좀비버스팀 다 먹어요. 차지뿔, 차지뿔. 이거 좀 보셨어요? 그럼요. 존댓꽃? 쥐뚜뿔. 뭐라고요? 존댓꽃 하니까 쥐뚜뿔이래. 차지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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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핫한 친구들 많이 나와서 조회수가 어마어마하고. 저도 나갔었어요. 조회수가 이렇게 올라가면. 어마어마하게. 조회수가 어마어마합니다. 이렇게 되면 좀비버스 멤버들 다 앉아서 디지털을 즐기고 있고요. 놀토 멤버들 갑니다. 투! 다음 짤 오픈합니다.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성동윤씨 맞죠? 예신. 드라마는 맞습니다. 드라마입니다. 약간 MBC. MBC. 짤은 이렇지만 SBS 로맨스 드라마입니다. 네? 롱? 롱이 아니고 로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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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못 뜯는데. 저게 여주 얼굴을 가려놔서 모르겠다. 한혜. 괜찮아 사랑이야? 어? 특수기호 있습니까? 어? 맞아? 특수기호 있어요. 괜찮아 사랑이야? 느낌표 하나. 실패. 증. 신. 괜찮아 사랑이야? 물음표. 실패. 넉살. 괜찮아 심표 사랑이야. 괜찮아 심표 사랑이야. 정답입니다. 넉살이 가져갑니다. 넉살이 한혜 신동엽을 거친 문제를. 찾아갑니다. 매일 뺏겼어요. 매일 뺏겼어요. 매일 뺏겼어요. 너무 많이 뺏겼고. 네 명. 라이벌 전입니다. 보여주세요. 자 비호감짜로 유명하죠? 이게 뭐야? 우리 집에서나 좀 이슈 됐어요. 비호감이라고. 이게 뭐야? 한혜. 배우로선 쉽지 않은 결단인데 주변의 반응은? 이명훈 씨가 삭발해서 이래야 이슈가 되는 거니? 우리 집에서나 좀 이슈 됐었어요? 비호감이라고 애들이 대머리 빡빡이라고 곁에 오질 않다고. 한혜. 한혜. 인간극장? 실패. 세윤. 다큐 3일. 실패. 영화를 소개하는 프로그램. 승. 신. 출발 비디오 여행. 출발 비디오 여행. 끝이에요? 동현. 출발 비디오 여행? 어 끝이야. 실패. 특수기호. 특수기호. 세윤. 승. 출발 느낌표 빡. 비디오 여행. 느낌표 빡. 하나 크게. 청년이 빌려. 출발 비디오 여행. 정확히 맞춰냅니다. 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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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죽어먹었어. 내가 죽어먹었어. 이렇게 되면 한혜 신동혁. 김동현입니다. 오늘 꼴찌 누가 나올지 모릅니다. 다음. 우리는 알겠는데. 부모는 모르는구나. 나는 알겠다. 김동현 파이팅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 준비가 되겠습니다. 클릭. 사이버 사이버. 이거 100% 퍼포먼스 있어. 세연. MBC 가요태 재전. 몇 년도입니까? 어떻게 봤죠? 형 나왔을 때구나. 2. 1. 1. 괜찮아. 다시 나를 찾을 거야. 그때 다시 내가 올 거야. 3. 형 나왔을 때구나. 2. 1. 1. 천. 천? 천 실패. 1900? 실패. 재준. 2016. MBC 가요대 대전. 16년 실패. 태연. 2018. MBC. 다운. 다운. 완전 다운. 피오. 피오. 다운. 17년. 태연. 태연. 이게 아니라고? 태연. 2011. 다운. 피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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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MBC 가요대 조제. 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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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즈 빨랐어요. 2020. MBC 가요대 대전. 정답입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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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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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빽점 Busley 나합니까, 빽점B 빽점. 대박이다. 우와우. 오우. 우와, 우와우. 대박이다. 척이도 빨라 적지도 없이 갖고 갔어요 그냥 손으로 먹겠어요 와 진짜 맛있어 다음 짜리 여러분 기다리겠습니다 지금 음악 음악 자 짤 짤 플레이 또 있어 음악? 태연 태연 KBS 열린 음악회 싹 다 들렸습니다 싹 다 들렸어요 히드 복지TV입니다 그렇지 그렇지 뒤에 쇼가 들어갑니다 퓨 행복한 쇼 실패 복지TV는 안 하셔도 됩니다 넋살 성인가요쇼 성인가요쇼 60% 정답 성인이 아니다 탱구 보이스 앞에 붙는 수식어가 있죠 우리가 탱구 노래를 들으면 탱구는 참 목소리가 이래 라고 얘기를 하죠 퓨 천상가요쇼 천상의 목소리다 태연 태연 감성가요 태연씨가 스스로 그렇게 얘기하면 감성 당연히다 감성 보컬 우리가 얘기할게요 마음껏 얘기하는데 뭐 탱구 목소리는 돌잔치 가방니야 돌잔치 가방니? 돌잔치 가방니? 제주시가 선수 그거 반지가요쇼 어? 돌 반지 이거 아니야? 그렇지 탱구 목소리 형부터 탱구 목소리 이거야 비싸고 고귀하고 넉살 갖고 싶고 넉살 복지TV 명품가요쇼 맞췄다 실패 복지TV 늦지 말랬죠 탱현 탱현 명품가요쇼 정답입니다 조금로 맨날 조금로 저요 조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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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탱구까지 가져가고요 이제 퓨와 넉살 넉살과 퓨, 봤던 그리 자 갑니다 내 친동생 맞춰봐 결심전, 결심전 갑니다 짤, 오픈! 너무 유명하지, 너무 유명해 정말 복잡한 심경을 표현할 때 쓰는 짤 저거 무슨 감정이냐 PD님들이 자주 쓰는 짤 넉살 제빵왕 김탁보 실패 아니였어? 실패입니다 그건 뭐야? SBS 뭔가 뜨거운 것을 먹은 것 같은 그런 제목입니다 뭐지? 공당? 엎드리세요 두 분 엎드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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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 이거 얼마만에 해봐 너무 뜨겁죠? 이거 먹으면 너무 뜨거워 진짜야 이거 목 날아가지 그래도 나 한번 먹은 것 같은데? 탁구 봐 피오 영광룩 실패 영광룩 세상에 존재하는 것 중에서 제일 뜨거워 피오 피오 태영 그렇지 보다 더 뜨거운 40% 정답 귀여워 넉살 이분이 거기 나왔어요? 바로? 태양의 후예 실패 아니 물어봤잖아 태양의 후예는 너무 태양의 후예 나왔냐고 물어봤잖아 모르니까 나왔냐고 물어봤잖아 날도 안다면서 자 여러분 여러분 어? 넉살 태양을 삼키다 90% 정답 피오 태양을 삼켰다 99% 정답 계속 던지세요 태양을 삼킬까? 실패 명령을 해 명령을 명령? 명령을 해 피오 태양을 삼키시오 실패 아우 넉살 태양을 삼켜라 천답입니다 여기서 피오 실패 넉살 가져가 네 와 넉살 eter 태양을 삼키고 싶어서 조용히 해 데양을 삼키고 싶어서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조용히 해 228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조용히 해 네 다리도 찍혔어, 다리도 찍혔어! 오! 오! 벗어, 벗어! 벗어, 벗어, 벗어! 성공! 성공! 성공입니다. 첫 번째 문제. 아, 정말 유명한 짤이지요? 부여! 주세요! 큐! 아, 빨랐어요. 큐! 천국의 계단. 실패! 어? 아니요? 아닙니다. 천국의 계단이 아니구나, 이게. 실패! 아, 아니야? 아, 그건 왜? 큐! 다 똑같은 얘기였어요? 이거 천국의 계단 아니에요? 아닙니다! 주로 슬픔을 감출 때 소라게! 소라게! 위의 모자가 밑으로 내려서. 소라게! 소라게! 위의 모자가 밑으로 내려서. 소라게! 소라게! 천국의 계단이! 하면서 자꾸 비틀거리며 너 마음을 기다리고 있어 소라게! 과연 상훈 씨 작품 중에 천국의 계단이 아닙니다. 아니고요? MBC 드라마였고. MBC, MBC. 힌트에 들어가요? 힌트, 힌트! 땡땡 연가! 넋살! 넋살! 겨울 연가! 실패! 연풍 연가! 실패! 가을 연가? 가을 연가도 있냐? 네! 가을 연가도 있냐고요? 서초 연가! 실패! 여기가? 서초동 연가! 서초 연가! 땡땡 연가! 두 글자! 두 글자로 맞추면 돼요. 피오! 슬픈 연가!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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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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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오 지금 깜짝 놀랐습니다! 요즘 좋아요! 요즘 간식 좋습니다! 우유! 지금 여러분들 배가 고파서 여러분! 뜨끈해요! 뜨끈합니다! 빨리 먹어야 되는데! 우유로 가져갑니다! 빨리 닫아! 닫아줘요! 빨리 닫아! 그거 그거! 자 한번 갈리는 거 봐야죠! 갈리는 거 봐야죠! 우유로 올랐네? 아! 맛있게 먹어요! 행복이지! 다음 문제도! 대단한 짜리입니다! 오픈! 한해! 아직 알아! 한해! 한해! 열리는 마켓! 어? 맞다! 어? 맞아! 잠시만요! 영어로는요? 네? 오픈 뮤직쇼? 청년입니다! 아! 오픈 뮤직쇼! 열리는 마켓! 열리는 마켓! 한해 제일 지루이! 계속 다 잃었어 지금! 저게 무슨 짤이고 누구야? 이게 크러쉬인데 진짜 웃겨! 비 오는 날에 노래 부르는 건데 열리는 마켓에서 그래서 계속 비 딱 걸리는데 진짜 좋다! 자! 약속의 땅에 친구들이 다 앉아있어요! 자! 저 있잖아요! 뭐야! 탱구! 얼굴 탱! 얼굴 탱! 얼굴 탱! 이번 짤! 굉장히 감동이 있는 짤입니다! 오케이! 보여! 주세요! 눈물 없이 볼 수 없네! 키! 키! 케이팝 스타! 시즌 뭐! 시즌 뭐! 그렇지! 쓰리! 투! 실패! 신! 시즌! 앞에는요? 케이팝 스타! 실패! 날에! 날에! 당신의 꿈을 응원합니다! 케이팝 스타 1 실패! 이렇게 앞에 뭐가 있어요! 창희! 앞에 뭐가 있어요! 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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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의 꿈을 펼쳐라! 슈퍼스타 K 뭐라고요? 당신의 꿈을 펼쳐라! 한번 보여줄 수 있나요? 펼치는 걸? 당신의 꿈을 펼쳐라! 슈퍼스타 K 실패! 킥! 당신의 꿈을 펼쳐라! 저기 케이팝 스타 2 저기도 들어가요! 실패! 자! 오늘 밤 주인공은 당신입니다! 슈퍼스타 K 당신은 아닙니다! 놀라운 토요일 도레미 마켓과 같은 구조입니다! 그치 그치! 토요일 토요일은 즐거워 케이팝 스타 2 실패! 빛나는 일요일! 조세! 유효일이 좋다 케이팝 스타 시즌 2 실패! 실패! 유효일이 좋다 케이팝 스타 시즌 1 정답! 맞아! 유효일이 좋다! 유효일이 좋다! 유효일이 좋다! 유효일이 좋다! 딸기비도 딸기비야! 오디션 프로가 됐어! 풍미 맛있죠? 색도 예쁘다! 따뜻하죠? 응! 그래요? 세 명 정도까지는 괜찮다! 오케이! 고고고고고! 자 가자! 스겜! 스겜! 도영 주세요! 나는 자연인이다! 끝! 끝이냐고요! 끝이냐고요! 앞이 있어! 아냐 아냐! 나는 자연인이다! 실패! 나는 자연인이다! 이승윤! 실패! 나는 자연인이다 시즌 1 실패! 태현! 정글을 먹지! 정글을 먹지! 정글을 먹지! 정글을 먹지! 정글을 먹지! 어마무시하다! 나는 자연인이다! 정답! 오케이! 나는 자연인이다! 뭐야! 됐잖아! 엠비앤을 넣었잖아요! 보여! 주세요! 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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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KMS! 아니야! 이게 무슨 단이지요? 너너부터! 살인 예고 없잖아! 정답! 오! 나마 전에는 MKM였다! 맞아요! 남은 멤버는 여성 팀 세 분! 남성 팀 세 분이 남아! 보여! 주세요! 어서 왔자! 나래! 나래! 왜 치고 가야 돼? 슈퍼스타 K 시즌 3 실패! 시즌 안 넣어도 돼요! 슈퍼스타 2 넋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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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퍼스타 K2 실패! 동현! 슈퍼스타 K 없어요? 없어요! 안 속네 없어요? 더 없어요? 안 속아 더 하나 안 붙여도 돼요? 없어요! 붙여야 됩니다! 실패! 넋살! 슈퍼스타 K4 정답! 넋살이 차지합니다! 4K 4K 슈퍼스타 K4를 차지합니다! 아 이거 큰일났네 넋살까지 나갔네 문제! 보여! 주세요! 나래! 손현주 씨 나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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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패! 세호! 쩌네의 전쟁! 실패! 창의! 창의! 인어공주! 실패! 자 이 짤은요 방송사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창의! MBC 베스트극장! 정답! MBC 베스트극장에 소련주 씨가 함께했습니다 음료 뭘로 드릴까요? 너무 재미없게 맞췄다 우유로 MBC 뭐 다른 걸로 했어야지 서프라이즈나 이런 걸로 가고 갔어야지 비묘한 이야기 Y 이 정도는 했어야지 그렇지 갔다 가야지 자 너 웃겨봐 안 웃겨 시켜볼게 최근에 안 웃기기로 했어 최근에 안 웃기기로 했어 이번 짤은 꼴퇴 꼴퇴이래 꼴퇴이래 꼴퇴 이름부터 헤쳐 누나 그래 외치고 가야 될 것 같아 보여! 주세요! 행복해! 나래! 나래! 나래 빨랐어요 나래 빨랐어요 3 2 아무도 그들을 막을 수 없다 실패! 세호! 웬만해선 교들을 막을 수 없다 웬 어떻게 쓰세요? 웬 웬 웬 헷갈려? 웬 헷갈려? 아 심하다 웬 헷갈려 위 아래야 이거 헷갈려 자 써보세요 안 써요 나 이게 진짜 기분도 못 써요 아 써보세요 웬 몰라 이거 웬만해선 이거 이거는 이거 조카들이 보고 있는데 실패! 동현! 동현 바스바우고 아 진짜 웬 아닌가 이거? 실패! 오 이거 아니야? 아! 그 이거 그거다! 너무 유명하죠?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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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이름 외쳐 그 아 니 이름 외쳐라고 아니 알았다니까 아 알았다니까 아니 알았다고 아 뭐 이름 뭐 뭐 뭐 아 말아봐 안 나왔었어 지금 동현 바스바우고 힌트 갑니다 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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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식 게임에서 내 오답을 주워먹는 침동협 씨에게 하고 싶은 말 아 우리가 마음속으로는 갖고 있지만 이거 아니야? 오답을 주워먹어서 정답을 맞추고 신동협 씨 앞으로 나올 때 우리가 뒤에서 마음속으로 했던 말 니앙스 니앙스 근접한다는 느낌 에이 진짜 좀 심하네 아니 정말 저 이런 의견을 많이 받습니다 뭐 배불러서 좋겠다 뭐 이런 느낌? 아니 니앙스가 그런 쪽FC 네 미스터 니앙스가 비슷해 배불러서 좋겠다 이렇게 살지 마라? 오오오오 to 결이 완전히 비슷해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해 네! 맞아요 갈 כל Scriptures 웬일이니 이거 할 때도. 웬일이니 이게 많아. 자 이제 탱구 탱구. 조세호 김동현이 남아있습니다. 뭔지? 조세호! 아 빵 먹고 있습니다. 빵 먹고 있어요. 정광렬 씨. 이게 유명하지요? 허준, 허준 빨리. 자 뭔가 축제한. 허준이 왜 나오냐? 허준이 왜 나오냐? 지금 뭘 먹고 있지요? 아니 저거 이거 뭐예요? 저거 먹고 있는 거 뭐야 저거. 사랑아 사랑아. 빵? 빵! 그래 빵! 태연! 태연! 제빵왕 김탁병. 정답! 오! 진짜? 호연 씨 분장했었잖아요. 탈출 탈출. 탈출 탈출 탈출. 는 지금 여러mente 있습니다. 어디orm marcava. lor sytuационид.